ㄷㄷ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, A 거점은 무력하시나? 도망치지 않으시네요. 자네가 앞서고 있어 A 거점을 반납시켜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군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켜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A 거점을 함락시켜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 B 거점을 함락시켜 C 거점을 함락시켜 Tobias Uhm API 경험이 없어졌어요. 카카오톡 아, 이 거점이 점령됐군. 이 거점을 분명하게 시켰고 거점 공개가 나타낼 것에. 아, 이거 좀 무력화시켜. 이젠 자네들이 늦게인 거야. 사냥은 끝내게. 사냥이 끝났네. 5분 남았네.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요. 적군이 A 거점을 찾으렸네. 적군이 아는 불가능하고, 이 상황을 찾아라. 사상되어. 적군이 아는 불가능하고, 이리와 비해. 적군이 아는 불가능한 그룹에 관한 일을 가지고 잇는 불가능한 그룹에 관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.